뜨거우니까 뭐해? 뜨거워서 먹어야 돼? 어? 그거 누르면 안 돼, 누르면 안 돼. 뜨겁다, 아니, 뜨겁다. 겁봐. 먹어라, 먹어라 해서 집에선 그랬는데 지금 딱 바로 그냥. 많이 먹자. 많이 먹자. 지금 봐봐, 이훈이 말고 저 밥상 옆에 먹으니까 나가잖아. 맛있는 거지. 맘마. 몰라, 맘마. 그러니까.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왜, 절대 상어 필요 없어. 막 춤추면서 어머, 어머, 이훈아. 이거 진짜 웬일이야. 됐어. 엄마 줘봐. 먹어봐. 이것도 핸드폰 생각 안 나지? 어? 핸드폰 생각 안 나지? 안 나. 나의 겨를이 없다. 나의 겨를이 없지. 아, 겨를이 없지. 먹어, 이거 안 되죠? 응, 그래. 이거 싼 땀. 싼 땀? 싼 땀은 왜. 우와. 얘들이 진짜 너무 잘 먹네. 여기도 있다. 두 개. 자, 고추. 고추, 고추 좀 줘. 음. 계속 나가서 여태까지는 이랬잖아요, 어쨌든. 그럼요. 얼마나 맛있게 잘 먹고. 뭐야, 우리 여기 살까? 어. 오. 왜? 뭐야. 뭐야. 뭐야, 저거. 입에는. 뭐야. 아, 이 풍경도 너무, 이 그림 너무 예쁘다. 응. 뭐야, 좋아? 응. 나 괜찮아, 얼굴? 나 괜찮아. 오늘 햇빛 너무 많이 받아서. 땀도 너무 많이 받아서. 갖고 다녀야 돼, 인자. 얼굴도 타고. 심으라? 여보는 남자라서 신경이 안 쓰이니? 나 진짜 죽겠어. 나는 나이, 나이도 나이인데. 땡볕에 건조해져서 주름이 더 생기지, 진짜. 여기 입술, 여보. 주름이 진짜 잘 생겨. 여보도 지금 여기 막 주름이 이렇게 됐어. 늦었다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야. 핸드폰 많이 해가지고. 휴대해. 이렇게 휴대하면서 이렇게. 끝. 뭘 그렸나? 누구 손이야? 내 손. 아, 수박. 잘 그렸다. 잘 그렸다. 너무 잘 그렸다. 그래, 수박이 저렇게 밭에 딱 놓여 있는 게 되게 새로운 경험이지. 뭐야? TV, 핸드폰, 패드 뭐 이런 거 생각 하나도 안 나지? 수박만 나. 수박 생각난다? 제대로 디톡스했네요. 윤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볼게. 엄마가 좋아, 아기 상어가 좋아? 아기 상어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기 상어가 좋아, 엄마가 좋아? 진짜 궁금하다. 뭐라고 할지. 엄마. 엄마. 아이고, 이현아. 아기 상어가 좋아. 우와, 수박 봐봐. 아기 상어가 잊었어. 감사합니다.